위원진은 올 시즌 24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8승 8패 2.76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평균제책 3위. 아웃탭 삼진. 윌드사의 주자는 3로 1로. 아웃킹 삼진. 방망이를 했습니다만 이미 공이 통과한 후입니다. 투아웃. 투엔투. 스윙 삼진. 투엔투. 스윙 삼진. 스윙 삼진아웃. 투아웃. 오래간만에 지금 체인잡이 들어갔으니까. 진감용도 웃죠. 실제 그 유엔진의 저 체인잡이 바깥쪽으로 빠른 보류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사의 주자는 2룩. 스윙 빠른 골. 스윙 삼진아웃. 스윙 삼진아웃. 그만큼 최영호가 불리했어요. 상대의 입장까지 충분히 감안한 투구군요.